안녕! 베리아또입니다. 새해 인사 많이 나누셨죠? 베리아또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해도 더 부자 되시고요. 또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인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 아닐까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들이 모르는 건강을 또 챙겨야 할 게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들의 시크릿 화장품 이너핑크 페미닛 스파크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주기적으로 브라질리아 왁싱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질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극도로 피곤하거나 면역이 훅 떨어지면 바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Y존이에요. 모든 여성들에게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Y존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렵거나 따갑거나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Y존 전용 페미닛 스파크림이에요. 예민한 곳이니까 더군다나 Y존이니까 아무거나 바를 수 없잖아요. 여자들의 Y존 스파케어 이너핑크 페미닛 스파크림입니다. Y존 환경과 같은 pH 4에서 5.5 정도의 약산성과 시어버터, 무화과 추출물, 그리고 유산균주와 특허성부진 JBX로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흡수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이너핑크 페미닛 스파크림을 만든 곳이 바로 구스타라는 곳인데요. 이 구스타가 스페인어로 좋아하다, 맛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자, 효과있는 제품을 만들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구스타라는 회사는요. 자체 연구소를 통해 만들어진 그 원료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여성 CEO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할수록 내성이 생기는 인공물질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메인 성분으로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한 저자극 제품이에요. Y존 트러블이 없는 분들도 주름과 미백, 이중성 기능을 바탕으로 Y존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Y존 pH 밸런싱 기능으로 불쾌한 냄새까지 개선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Y존 케어 하셨다면 이제는 식물성 Y존 케어로 갈아타셔야 되겠죠?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더보기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아픈 데 없이 모든 곳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